해남군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올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청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장소